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구성채입니다. 집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게 착자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자는 집착, 애착 우리가 살면서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산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고니까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잖아요. 이게 삶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도태도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참 비천하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면 삶에 집착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생생자 불생 이거는 장자가 했다는 말인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그 말은 삶에 집착한 자는 도리어 살지 못한다. 이 말이 있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돈이잖아요.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이렇게 흥부가 돈 단량을 받아들고요. 집으로 들어오면서 신나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권장을 대신 맞아 준 돈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그래도 가족들 이렇게 오늘은 내가 벌고 왔다 하는데 흥부 마누라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시하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니까 이놈이 막 안우라 하면서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좀 봐라 돈 돈 돈 돈 이렇게 하면서 생살직권을 가진돈 복이 공명에 붙은 그러니까 생살이잖아요. 생살이단 말입니다. 생살직권을 가진돈 복이 공명에 붙은 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와 귀 귀천이 달려있는 게 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또 권력을 추구하고 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다가 한 세상이 간다 이거예요. 어느새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집착하다 집착하다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집착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 불나방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나한테 무슨 편안함이 있겠느냐 이거죠. 속담에 그게 있대요. 장사꾼의 심리를 말하는 건데요. 오리 가려고 심리를 간대요. 그 말은 지금 돈 한 푼 벌어보려고 집착하고 있다 이거예요. 집착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죽음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 앞에 이익만 쳐다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심리 간 거예요. 오리만 가려고 했는데 심리를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는 과통에서 집착해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고통이 구해도 구해지지 못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구해지지 않으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나이를 먹고 흰머리 생기고 뭐하고 점점 늙어지고 이 단전은 단전 이 배심이 있어야 이렇게 허리도 펴지거든요. 허리도 이렇게 딱 펴지는데 이게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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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굽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이를 먹고 이제 곧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골프라는 운동도 이렇게 보면 배심으로 치는 거거든요. 배심으로 이렇게 쫙 해야 이게 이제 코일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이제 힘이 떨어지면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짱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몸에 힘은 떨어지는데 내 몸에 힘은 계속 떨어지는데 내 집착은 이거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두루는 나이를 먹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요. 제가 40대 때 그때 이제 우연하게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났거든요. 제가 항상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그때도 한 1시 반인가 그때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이제 제가 불교 방송을 봤어요. 거기서 평소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불교계에서 법문 잘하기로 유명한 종범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참 그분의 새벽에 그분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참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글을 요약을 해 가지고 제가 그때 글을 하나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는데 마침 오늘 그 날짜인가 봐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옛날 거를 이렇게 추억의 글로 이제 다시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정신 세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에게 기쁨을 준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요약을 한 겁니다. 간혹 정신 세계를 가지고 고민을 주는 것은 도가 아니다. 도는 안락이다. 애착과 집착이 있으면 편안함이 없다.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힘이 아무리 많아도 편안함은 적이 없어야 생긴다. 중생은 아구는 하나도 없고 적군뿐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적군이 없다. 단지 내가 만들어서 적군이 있을 뿐이다. 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야 편안해진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진다.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생긴다. 이게 행복이다. 즐거우려 하면 내 즐거움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라. 이 세상은 집착할 것도 없고 고통스러울 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즐거움이 온다. 지혜와 자비가 있을 때 행복해진다. 지혜는 허망한데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은 한순간이다. 지혜가 있은 후에 번뇌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 애착이 섞인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괴로워진다. 아무것도 안 섞인 물이 갑노수다. 뭐가 섞이면 갑노수가 아니다. 자기 애착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상대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애착이 두려운 것이다. 세상은 고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서 있다. 세상은 공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서 있다. 애착을 할 것이 없는데 내가 만들어내서 애착을 한다.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저도 30대 초반까지 고식 공부를 한 10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노스쿨하고 예전에 사회법고시 있을 때 그 시험 강도는 엄청 틀리죠. 지금은 노스쿨이 처음에는 거의 다 시험만 한 번 붙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3% 이내에 합격률이니까 300명 안에 이렇게 들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간신히 500명 안에 있을 때 그때 갑자기 했는데 고시를 저는 합격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했죠. 왜? 내 인생이 달렸으니까 내 인생이 합격에 달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집착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니까 했는데 집착하면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뭔가가 항상 내 앞에 장애가 생기고 꼭 이게 무슨 장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장애가 생기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남 탓을 안 하고 내면 내 인생에 뭐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가 그 생각을 향시 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기도도 해 보고 뭔가 합격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라면 다 해 보고 싶었죠. 제 인생에 이 앞길이 뭔가가 있으니까 그거를 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뭐 기도도 막 이렇게 해 보고 그야말로 이렇게 절실하고 그야말로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도 했어요. 이런 느낌의 의미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갑자기 뭐 기도하는 동안에 이런 것이 생긴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착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시원한 겁니다. 이 양파 껍질이 있잖아요. 양파 껍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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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파 껍질이 하나가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양파 껍질이 딱딱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 느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시원해요. 지금도 그 느낌을 못 잊어요. 너무 시원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방감을 느낀 겁니다. 해방감. 해방감이라면 아 그래서 해방감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시원하다고 표현을 하는구나. 저절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런데 이 양파 껍질에 붙어있는 양파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게 이게 너무너무 찐덕찐덕한 거예요. 이게 아교풀보다 더 찐덕찐덕한 그 접착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접착력이 그 접착력이 다 해가지고 탁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탁 떨어지는 느낌. 네. 접착력이 다 해가지고 탁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라는 접착력이 있죠. 이것도 접착력인 것 같아요. 접착력. 이 접착력이 다 떨어지면 분명 그 어떤 시원한 해방감을 준다.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경쟁으로부터 해방감을 보고 그런다 이거예요. 타인하고 상대로 해서 비교하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또 해방이 되고 야 이 자기 하나가 이렇게 탁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제 인생이 확 방향이 틀려져 버리더라니까요. 가는 방향이 틀려 버리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음 무장 무예라고 앞에 내가 자꾸 어떤 장애물을 느꼈는데 이 장애물이 탁탁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가로막는 뭔가가 뭔가가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것도 떨어지는 느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동안 막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 9년 동안 공부해도 안 되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해도 안 되던 것이 11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1, 2차 동시 합격을 해 보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젊었을 때 청하스님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크네 열심히 기도하소. 뭐 그 말을 제가 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팽정을 해야 된다. 뭐든지 내가 보이는 걸 원하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팽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를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 몸속에서 한번 체득이 된 것이라서 아직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집착을 안 하려고 뭐든지 그렇게 이제 몸에 습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뭐든지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려먹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 공직 생활도 한 공직위에서 들어가가지고 그걸 우려먹고 한 지급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생각이 일체 없었고 그냥 나와버리니까 또 그다음 곳으로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또 거기서 뭐를 이렇게 같이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거기서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금생에서 윤회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 생이라는 게 한 직장에 계속 있으면 그 생활밖에 못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윤회는 하루 동안에도 여러 번 하는 거고 인생에 살면서도 윤회라는 게 저 다음 생에 가서 죽어서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삐 내가 겪어야 될 부분들은 빨리 다 겪고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자 물지라 하잖아요. 왕자. 왕자 물지라고 가는 거는 붙잡지 마라 이거예요. 가는 거는 붙잡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에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항상 막힘이 없어라. 꺼리낌이 없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집착이 없는 어떤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되려면 집착이 어렵던 내가 벗어나려면 결국은 집착도 없는 고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려면 내가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집착은 머리로 해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절한 절실한 그런 뭔가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험들이 그런 게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거는 체험다가 그러니까 내로는 안 버리죠. 위선이 밖에 안 되고 앵무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채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말로 하는 그런 거 딱 보면 뉘앙스 이런 말 톤 이런 거 하나라고라도 금방 캐치가 됩니다.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그게 정신세계라는 게 마음 쓰는 것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합격을 하는 것도 내 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머리를 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항상 내가 잘났다고 고개 드는 순간은 이제 또 정을 맞으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내가 잘난 것이 없으니까 항상 고개 숙이고 다니고 마음을 이렇게 수그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예뻤는가 봐요. 하느님이 계신다면 하느님이든지 부처님이 계신다면 누군가가 하늘에 계신다면 그걸 보면 예뻐했겠다 그러면서 저쪽 10년 뒤에나 10년 더 공부해 가지고 합격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월반을 해 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월반을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 사듯이 이렇게 줄지어 있는데요. 사람이 뭔가를 원하는 원원이 원하는 게 합격이든지 뭐를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줄지어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이 시점에 현재에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만한 업이 많으면 업력이 많으면 이거는 뭐 다음 생에 하든지 이거는 10년 후에 하든지 이런 식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월반을 시켜줘더라. 제가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이렇게 백층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아예 그냥 뭔가 딱 이렇게 기준기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예 차원을 달리 이렇게 옮겨 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원을 하고 이루려 하면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힘이 분명히 작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제 자꾸 이제 상담 오는 전화들이라든지 상담을 해 보면은 아 사건에도 너무 집착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도대체 세금 사건은 지금 아쉬운 사람들이잖아요. 아쉬운 사람들을 상대로 가지고 뭐든지 세무 공무원만 만나고 오면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 엄청 세게 때릴 것 같아요. 엄청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 이거예요. 제가 자꾸 말했지 않습니까 10억 나올 사람들은 10억 나오고 100억 나올 사람은 100억 나오는 거예요. 1억 나올 사람들은 1억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10억이라고 말하고 100억이라고 말하냐 이거지 자꾸 왜 그런 식으로 거품을 물리냐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라면 이렇게 딱 보면 이거 얼마 정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만일 이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우리가 긍정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세무 공무원 내가 만나고 오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식 그게 전문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흉측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건에 제가 두고 공무원 시절에 국세청이 있을 때 자꾸 인용하고 뭐 이런 거에 하면은 아니 내 사건을 인용을 했다고 과세처분 취소시켰다고 막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국장실에까지 가서 네가 내 사건 말 안 먹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달라들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붙잡고 막 하지 말라고 막 그랬다니고 아 그렇게까지 사건 무슨 공무원이 공무원 세무 공무원한테 무슨 불복 사건 그게 왜 등기부입니까 소유권이 있냐고요 왜 사건에 집착을 하냐 안 그랬습니까 왜 공무원이 사건에 집착을 하느냐 이거 뭔가가 그게 사심이 있으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찐덕찐덕한 아교풀보다 더 찐덕찐덕한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익이 아닙니까 이익 이익을 많이 서로가 공유하려고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집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흔적을 다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고통 속에서 계속 살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우려고 하는데 남한테 어떻게 됩니까 아쉬운 사람한테 뭔가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위해를 주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아쉬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내가 거품을 넣어 가지고 사기를 치고 기망을 하고 거짓말하고 저도 이게 차 타고 다니다가 보니까 차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뭐 트랜스미션 뭐 이런 거 가지고 참 카센터 이런 사람들 보면요 가보면은 말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위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기름쟁이다 우리는 기름쟁이니까 돈이나 열심히 벌지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요 돈 버는 기계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치를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 돈 벌어도 본인들이 세금 그것 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억척척 벌어봐야 국가가 또 뺏어가요 본인부터 잘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부모 잃고 부모 돌아가시고 애달픈데 또 그런 일까지 당하면 너무 힘들죠 돈은 안락이다 이거죠 돈은 안락이다 남한테 고민을 주는 게 아니다 뭐든지 전문가는 남한테 고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직자들은 특히나 더 마찬가지고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살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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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